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금 어디지? 헤브라의 탑에 와있구요. 이제 안열린 지역이 여기랑 여기로 한정됐습니다. 거의 다 오긴 했네요. 뭐지? 탑을 다 오르면 뭐랄까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어? 뭐야? 뒤에 몬스터가 있었나보네요. 암튼 요 평야 쪽은 힘들 것 같으니까 요기를 먼저 가보려고 해요. 오 고기 있다. 고기가 있어. 뭐지? 도망갔나요? 이런 죽지 않았나보네 죽은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어? 엘크인가? 특급 고기 내라 어? 얼음 케이스도 있구요 어? 안 죽었네요. 이런 원래 한때면 죽었을텐데 원래 한때면 죽었을텐데 일단 지금 사당 쪽으로 먼저 가고 있구요 아마 마구깐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마구깐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리모나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었구요 설원의 마구깐에 도착했네요 일단 파일을 좀 불러놓고 추운데 잘 늦어오고 있네요 추운데 잘 늦어오고 있네요 일단 마구깐에서 챙길 수 있는 거를 좀 챙겨주고 어? 다리네 도끼? 못먹나요? 도끼 던지고 딴건 필요없어 보이니까 일단 스탬프 찍어놓은거 지우고 요렇게 가면 여기 가재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길을 따라 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구깐도 거의 다 찍은 것 같긴 한데 자 두번째 고기 고기 사냥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죠 말로 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지도가 없는데 길이 이쪽이 맞나 모르겠어요 상급밖에 안나오네 왜지 일단 사당 알람이 떴는데 일단 사당 알람이 떴는데 어? 깜짝이야 어디 있는거지? 특별하게 지금 뭐 보이는건 없어요 내려갈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일단은 여행을 계속하자 지도를 다 켜고 나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못 가는 데도 많고 아 저기 위로일텐데 이쪽 길이 아닌가 말이 길로 인식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객은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작은 새 작은 새는 도토리라서 별로 안 내키고 있어요 안 내키기 때문에 안 내렸고요 라인 A 같아 보이는데 라인 A 맞는 것 같아요 음 오른쪽 확실히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가고 있어요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어? 음 음 길이 확실히 잘못 오긴 했네요 길이 확실히 잘못 오긴 했네요 그 느낌인데 음 좀 쓸데없는 것 좀 버려야 되는데 실현 시작 실현 시작 했습니다 암흑으로 둘러싸인 유적의 숨겨진 사당을 찾아라 힌트 힌트는 요 화로라고 해야 되나 보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음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보물상자가 있네요 보물상자가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요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왠지 파이어 케이스로 바뀐 느낌 왠지 파이어 왠지 파이어 왠지 파이어 왠지가 타는 느낌인데 호박 얻었구요 햇불이 좀 많으니까 주변에 좀 몇 개 뭐야 늑대가 있었네 던져서 주변을 시야 확보로 하고 있구요 보물상자가 있었으니까 오 별의 조각이라는 유성 유성 떨어질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었네요 밑에 뜹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있나 모르겠습니다 보호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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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됐어요 한마리 죽이면 되니까 일단 내려가볼게요 세 석상 세 석상이 지금 어디갔나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로 다시 왔는데 방향은 이쪽이거든요 여기 있다 이쪽 방향이고 참고로 여기 몬스터가 한 마리 나올텐데 그 흰옥스 흰옥스 가 나올 예정이라 어떻게 저리에다 조금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무시하긴 할 거거든요 무시하긴 할 거거든요 여기 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은 자는 콧보는 소리가 좀 들려요 오 케이스 떼거리로 오네요 던져버리고 쇠볼 뭐있나 좀 둘러보긴 했는데 딱히 보이는 건 없었고요 옆쪽이고 요런데 보물상자 있거든요 보물상자 하나 얻었습니다 자 계속 코 고는 소리 들리는데 느낌은 늑대인데 느낌은 늑대인데 아닌가요 고기가 늑대에 맞았나 보네요 고기가 떨어졌을 테니 주스러웠고 고기 앞으로 계속 갈게요 요 방향으로 여기 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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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겠죠 뭐 점점 코 고는 소리가 커지는 자 여기 지금 블루 히녹스라고 지금 찍히죠 쭉 보시면은 구슬이 있어요 흰옥수에게 구슬을 훔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주변을 돌면서 애플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루엣도 안보이는 상황인데 이종도로 함께 저야 좋긴 하지만 너무 안켜지냐 어 깼다 저쪽에다 던져 놓고 도망갑니다 도망밖에 답이 없어요 어차피 못 찾으면 자로 갈테니까 어 끝났죠 뭐지 어 걸렸어 왜 다시 자네 음 다시 자네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누웠다 손이 지금 앞에 있죠 손을 타고 위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은밀 은밀 버섯 만들어 놓은게 있을텐데 어 은밀 은밀 버섯 꽃 있죠 하나 먹고 좀더 은밀하게 방금 잔던지 얼마 안되서 계속 깨는 느낌인데 저 목걸이를 떨어뜨려야 돼서 안그러면 잡아야 되니까 뭔가 계속 조금씩 움찔움찔거리죠 손 위에 올라가는게 지금 목표입니다 이렇게 한번씩 베르 쓰다듬으시는 흰옹스님을 위해 어 깼어 이런 은밀하게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은밀하지 않았나봐요 그냥 노를 어 자이로가 또 안되고 있어서 어 목걸이가 전혀 안잡히네요 이렇게 되면 차선책으로 옆에 있던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그러면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기는 지금 싫어서 잡기는 지금 싫어서 잡기는 지금 싫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어 이런 어두운 곳이라 어 어두운 곳이라 어 발견한 것 같죠 눈도 좋아 아니 숨어있는데 어떻게 계속 공격할 생각을 하는거지 아직 안 누웠기 때문에 아직 안 누웠기 때문에 누웠나요 이번엔 계획을 바꿔서 몸통으로 바로 올라가서 고수를 떨궜습니다 이번엔 계획을 바꿔서 깊게 도망가고 있구요 돌멩이가 날라올 것 같은데 스테미나 떨어졌네요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니까 대충 벽에 붙어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나가는 것도 일인데 어 워프 되긴 되네요 그나저나 그나저나 구수를 또 어떻게 들고 오지 은밀함이 왜 이렇게 아 옷 입고 있어서 그런가 오 치면서 구수를 보내주네요 됐어요 뭐 그러면 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4단 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미 미로 같은 데는 안 가고 있는데 어디에 나온 거야 어 저기있네요 하필이면 또 저기요 대충 돌아갑니다 또 깼나요 키토와와이 사당 포인트 찍었구요 뭐 뒤에 숨어있으면 못보지 않을까요 어 잠깐 스위치가 또 맛이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뭐 자러 가겠죠 포인트 찍어놨으니까 이제 나갈 건데 나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아 왜 이렇게 깨 소리가 크네요 자 어 뭔가 통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회풀이 없습니다 어 지금 디스플레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게 나오고 있어요 쓸데없는 무기 좀 버려야 되는데 조라의 내검 리잘부메랑 부메랑 버리고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그냥 회풀 회수하고 어 이번 거 녹화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계속 계속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고 하고 있어서 무슨 문제죠 자 일단 뭐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꺼졌다 켜지네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참 뒤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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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